목천동씨는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시조 을지문덕, 돈씨가보에 의하면 을지씨는 원래는 을씨였는데 고구려 을지문덕 때의 을지씨로 바뀌었다가 후에 돈씨로 변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1930년에 간행된 별건권 34호의 을지문덕 묘참백이에도 실려있다. 을지문덕의 16세 후손 을지수가 동생인 을지달, 을지원 등과 함께 고려인종 때 일어난 묘청의 난해 의병장으로 석영을 수복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워 돈삼백에 봉해졌고 돈씨를 사성받았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평양성을 탈환한 조방장 돈정씨는 을지수의 17대 손이라고 한다. 평양직할시 평남선 대평역 근방의 을지묘라고 전해오는 큰 고분이 있는 이 인근의 돈매라 하는 동네가 있고 이곳에 을지문덕 장군의 후손들이라는 돈씨 집안 30에서 40호가량이 있어 이 일대가 돈산군의 봉토로 여겨지고 있다. 수의 증손 돈의 숭이 목천으로 이주해 살면서 본관을 목천으로 하였다고 한다. 조선성종 때 동국여지 승남에 의하면 고려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던 당시 목천지방의 백제유민들이 백제 부하를 도모했다는 이유로 왕건이 이 지방민에게 우, 상, 돈, 장 등의 축성을 내렸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후손들이 뒷날 우, 상, 돈, 장 등으로 성실을 회복하였다고 한다.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일대의 지명이다. 본래의 백제의 대모가꾼이었다. 757년의 대록꾼으로 고쳤고 940년의 목주로 계칭했다. 1413년의 목천현이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충청도 목천현의 토성으로 우마상 돈장 신육성이 기록되어 있다. 1895년 목천군으로 개편되었으나 1914년 목천면으로 축소되어 천안군에 편입되었고, 1942년 목천군의 일부였던 갈전면이 병천면으로 계칭되었다. 2002년 목천면이 목천읍으로 승격했다. 돈시는 1930년 국세조사 당시 평안남도 대동군, 강서군, 황해도 안압군, 황주군 등 북한 지역에만 36가구가 있었다. 대한민국 통계청 인구조사에서 1985년 16가구 69명이었고, 2000년에는 38가구 115명, 2015년에는 117명으로 조사되었다. 본관은 목천 86명, 한평 12명, 태평 11명, 을지 5명, 기타 3명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